여기란 완전히 냉장고도 아니고 냉동실이네 냉동실 어휴 좋아 여보세요 지금 뭐해 영규씨? 어 시연이 어 난 지금 난방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더위 좀 시키고 있는 중이었어 너 뭐하니? 나도 지금 창문 열고 바깥 경치 보고 있었어 눈 올 것 같지 않냐? 어 그래 야 눈 오면 좋겠다 그치? 우리 스키장 갈래 눈 오면? 스키장? 뭐 그래 좋다 좋겠다 무슨 소리야 이거? 어 아니야 아니야 야 나 지금 뜨거운 목욕물 받아놓고 있는 중이었거든 나중에 또 전화할래? 그래 안녕 그래 안녕 아이씨 이야 이거 진짜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니까 어? 아니 시야실방에다가 라제이터 하나 빼주면은 뭐 돈이 들면 얼마나 더 든다고 아 주월아 미숙이 방은 뜨끈뜨끈하고 좋았었는데 아가 엄마 오늘도 돈 많이 벌었다 더 기쁜 소식은 내가 부대 부식을 납품하게 됐다는 거야 그 착한 그 착한 이병장 아저씨가 소개해줬어 생각해보면 이것도 다 너의 아빠 덕분이다 그 인간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 이병장 아저씨를 알겠니 엄마는 오늘도 널 위해서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하고 그랬다 너도 알지? 고맙다 네가 있어서 엄마 참 든든하고 좋다 오늘 잘 자자 따뜻해서 참 좋다 그치?